V리그 여자부 7개 팀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스포츠의 V리그 여자부 개막 특집 트리플 7의 마지막 7은 다름 아닌 7구단 체제입니다. 5경기 6라운드 일정으로 10년을 지내왔는데 그 10년을 뒤로 한 채 이제는 7구단 체제가 되다 보니까 기존 팀들에게는 30경기에서 36경기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연 의원은 먼저 이번 시즌 그만큼 큰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체력적인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규기구 30경기에서 36경기로 늘어났고 그리고 팀 간의 이동 거리도 많아졌고요. 멀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7개의 구단이 많은 경기 수가 늘어난 걸 처음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암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체력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백업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층이 두꺼운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경기 후반부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 시기에 또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명장 출신의 이정철 해설위원이 예상하시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다가오는 이번 시즌의 브이리그 여자부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도로공사의 켈시 빼놓고는 외국인 선수가 다 바뀌었어요. 뉴페이스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중요한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일부 FA 선수로 이동하면서 또 포지션이 약간씩 변동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습 경기를 일부 봤지만 전체는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5강, 1중, 1약으로 보여지는데 1약은 아무래도 펠퍼저축은행이 올 시즌에 데뷔전을 고생을 할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흥국생명이 1중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5개 팀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1라운드를 조금 치르면서 한 몇 경기가 치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